악의 광선 빔쓰는 왓처 안녕하세요 제목이랑 안맞네 내일 뭐 먹지? 순대? 순대추천받았는데 떨띵 떨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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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주세요 돈 내일은 내가 죽으세요 관절 부수기 떻이잉 하형보다 좋은 파괴광선수실 아 이거지 이.거지 전지 광선 띠 아 신난다 디팩트 하더때랑 온도 차 나는 거봐 이게 같은 게임이 맞습니까? 고요함 현실 개척 천신의 형성 엘리트 딱 되라 아니 잠깐만 그걸 왜 넣으면 병 쓰레기 극혐 전지를 지금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 좀 대기 파도자는 아무래도 수비를 해내니깐 유행할 수 없는 싱싱하 전지를 먹으면 맞아 아마 유행할 수 없는 이리와 연지 지금 수빈 강림 나 강림 몸풀기용 포션 지배도약 여본 해피도약가가 아니라 해피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낄 선의코 선의코 Chart 스넥코말고 딴거 쓰는게 더... 승리 플랜에는 가까웠을 것 같은데... 이거 딴 것도 쓰고 그래야지. 병전지 되긴 한데 뭐 필요 풀 것 같애. 제거 날래. 136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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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량한 외계 횡성에 갇혀버린 한 남자에 관한 것입니다. 도서관 가서 맨날 저런 책만 읽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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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원 스네콘데 휘갈김 강화하면 어떻으니 천지는 마요하는게 낫겠지 천지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자가이다. 부자가이다. 선지요번 가시 잡혔네. 이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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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제거하고 저기서 제거할 수 있는데. 고고고고고. 멤버십인데 못 참지. 이규순. 이렇게 잡아. 이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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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 유물 싹쓸이 할까? 지배는 필요없어 병폭풍? 여기서 넘기고 다음 상점 보종 래스레이 갔네 탐손? 아냐 지금 수비가 중요해 지금 딜은 파괴광선이다 하니까 수비를 찾아보자 치명타 3종 세트 야 이거 규중 끊기나? 모르겠네 끊기네 아이씨 아니 그러면 카드 또 태우지 말아야지 아니 카드는 카드는 왜 태워 그러면 열받네 열받네 회피 도약 장법 장...법 손절 장법 손절법 손절 손절 매매법 침 스 침 권 스 히 침 손 bit 침 침 깨 침 돈은 받고 가야되지 않을까? 돈에 미쳤구만 킬값보다 소금각이지 탈륜, 울파, 제삼눈 전지 저거 사야되나? 표창 신성... 필요 없겠지 가지? 가지 집을게 아니라 지금 수비카드 아이고 수비할게 맹공이다 육체수양이라 유캔시미 포션 사가지 저것까지 있어가지구 저것까지 있어가지구 가지는 좀 아 비행기 있었구나 아 비행기 있었구나 아 아 교훈각 못보나 안 돼 보존 붙이지마 엘리트 엘리트 더 잡자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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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옥 아 10 아 엘리트 엘리트 4 안돼 잠깐만 여보는 먼저 해야지 아이고 이런 내 돈 숭배 말살검 증신수양 증신수양이 좋을까? 말살검이 좋을까? 정신수양 빠따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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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원 숭배 단검도 키워야될거 아냐 적당히 약한걸 써야돼 이래야 단검도 키우지 딩딩딩딩 디디딩 급소외세부복 외세부복 외세부복 뭐야 이거 아 단검을 두 번 쓸걸 그랬다 잠깐 왜 똑같이 나와 염원이 여기 잡히면 안되지 아 됐다 뭐 어쩌겠어 아이 파괴광선도에 되어있네 아이 왜이래 잠깐만 하늘 뭐 쓰지 단검으로 단검 근데 단검 들어가면 한방인데 그러면 교부는 뭐 보자 너 아 됐다 아 모르겠다 캘리퍼스 숭배 왜 자꾸 나오는데 됐다 강림 너...증...저... 딜을 얼마나 나오나 안볼까 162 198 흠 그냥 전지로 해피도 약 씁시다 응 응 내 돈이야 응 내 돈이야 응 내 돈이야 두 장으로 못 잡을거 같은데 두 장으로 못 잡을거 같은데 아 단검 허접색 허접색 전지 염원 광선도 여기 있었을까 디펙트에 복수를 하러왔다 디펙트에 복수를 하러왔다 딱되라 아이 뭔데 왜 이렇게 이렇게...왜 이렇게 센데 야 니가 우리 디펙트 때렸냐 왜 약한애를 괴롭히고 그래 그럼 안돼 알았으면 꺼져 489골드 아이스크림 선신 돌 영방 위장크림 사야되나 제거 나갈까 수비 지울까 수비 좀 꼴보기 싫다 맹공으로 막아야되는데 이거 그렇게 쉽지는 않겠네 흠 흠 흠 흠 와 회원 화염 대신에 파워 사죠 뭐 살것없땐 3힘 포션 장법 써순 피해를 105줍니다 뭐지? 전등 뭐지 허접들은 단식 단식 선신 단식이 났나 선신이 났나 천신이 났나 단식이 났나 천신이 났나 천신이 낳을 것 같은데 단식이 났다고요? 천신 두개 쓰면 되지 카드 7장 전부 3코스트나 21코스트 21코스트 21코스트나 필요한데 심지어 추월로 드로우도 볼거고 천신을 쓰자 천신이 났나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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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순절 추월 추월 음 음 방금 가고스럽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랩이지? 디펙트도 전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구를 수가 있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화 이 미션을 디펙트가 했을 때 어떤 꼴이 났는지 유튜브는 모르겠지 이 미션을 역사는 그WE 대단하며 피곤 이렴 다시 렉 세메 렉 렉 렉 렉 렉 렉 렉 렉 렉 약화 28턴 피해를 166줍니다 심장 약불세 야 니 파괴공사 쩔더라 근데 넌 왜 진이 숭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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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힘의 차이가 느껴집니까 숭배 근데 이건 시드가 미치긴 했네 과피팡선 추가해서 이렇게 된거긴 하겠지만 과피팡선 추가 안했어도 유물 25개는 먹어보겠다 요정은 이제 자유에요 멤버십 배달원 식권 한글자막 by 한효정 손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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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짓